안녕하세요 신구입니다 일파만파 모델로 여러분을 찾아뵙네요 반갑습니다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온라인 게임 모델 촬영은 이번이 처음인데 촬영장 분위기도 좋고 또 재미있는 게임의 모델이 되다 보니까 촬영하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네요 젊은 친구들이 하는 게임의 내가 모델이 되다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많은 분들이 일파만파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게임 모델이니까 여러분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게임은 어려워서 다들 잘 안하는데 일파만파는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모델이니까 문파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뜻이 맞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사람들이 하나의 문파에 모여서 동일한 목표를 이루어 나가다 보면 단결력도 생기고 가족과 같은 끈끈한 정이 생기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야 뭐 문파 장문인이지 그 놈하고 위험있는 장문인 역할이 어울리지 않겠어? 아니면 아까 촬영한 개방파의 느낌도 좋을 것 같아 재미있지 않아? 지나치게만 안 하면 나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게임도 하나의 문화인데 너무 나쁜 쪽으로만 몰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즐기세요 행복은 즐거움에서 시작됩니다 너희들이 일파만파를 알아 너희들이 무협을 알아 일파만파에서 뵙겠습니다 너희들이 일파만파에서 뵙겠습니다 너희들이 일파만파에서 뵙겠습니다 너희들이 일파만파에서 뵙겠습니다 너희들이 일파만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